저녁 뭐 시켜드릴까요? 아니 오늘 현재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. 마지막 환자분 가시면 바로 정리하고 퇴근하세요. 네. 그럼 썸 어때요? 사귀는 것과 사귀지 않는 것의 중간 단계. 아 근데 이 썸을 어떻게 타는 거야? 야 썸이란 건 뭐냐면 연애의 준 단계지. 연애의 준 단계는 또 뭐야? 넌 타본 적 있어? 아 있지. 썸에서 진도 나가면 연애고 어? 썸에서 끝나면은 쫑이고. 내가 어떻게 타냐고 물어봤지 뭐 결과 물어봤냐? 연애하는 거랑 같아. 아 근데 왜 썸을 타 그럼? 진짜 부담 없잖아 헤어지게. 아니 예전에는 몇 번 타봤는데 지금은 안 타. 그냥 뭐 책임감 있는 연애가 좋더라 난. 썸 탈 여자 있어? 어. 누군둘. 나 몰라도 돼. 어허허허허허. 아이 암튼 좋다 어? 엄마 계획이 딱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? 인재부터 판이 바뀌는 거지. 수제 중심에서 형으로. 야야 그게 가능하냐? 난 썸이잖아 썸. 양심은 그건 아니지. 양심은 그건 아니지. 습wort. datedний 형사는 Dong M袋을 명상으로 올라갔어요. 그저 그저 그 도전에서. 알 Quem嫌 속에 왔잖아요 아는 거 아니야. 아니 clamonnerga는 강이 없네. 그bload 소리가 모멘이уля지다 vom ahEN가 그런데 인간 Ев hers은 안uden오issance 나그룹